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개벌과의 갑질 폭로도 갑질 파문이 일자 갑질은 갑질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어이 겁네.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. 있는 양반들이 더한 법이고 나란 일 하는 놈들은 것보다 더 징한 거 몰라. 장애주시아라. 안녕하세요. 분노가 많으세요. 처음에 미스모 한 방에 끝내야 돼. 누나 한 방에 가자 막 이러는데 이미 조태웅으로. 아이고 승리가 돼. 팬들이 난리가 난리가 난리가. 팬들이 미안하다고 산속에 데려가서 폭행하고 노동력만 판 거지 인격을 판 건 아니거든요. 그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비행기 회사를 갖게 된 게 아니거든요. 거의 연산군이야. 너 만나봤어 그걸? 좋을 수 있지. 네. aí Halfw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